이 신축급 건물에 집이 딱 봐도 깔끔하잖아요 문 좀 닫고 월세도 10만원에다 깎았고 3천에 관리부펌 40 우리가 지금까지 본다면 요렇게가 다 3m 안되거나 3m 가까이 있어요 4m 지금 4m 40정도 됩니다 4m 40이 3m니까 다른 집보다 1m 한 40정도가 더 큰거에요 더 쭉 늘어난거에요 1m 40이면 퀸사이즈 침대 그 정도 크기가 더 커진거니까 한평 이상은 좀 커졌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신림역에서 5,6번 출구로 5분이면 될 것 같죠 지도보면 5분이면 되고 골목이 전혀 없어요 골목이 너무 없는 집 골목이 아예 없고 여기 옷장하고 책상 냉장고 두고 공간이 또 남고 그리고 지금 층도 엘리베이터는 5층이니까 앞에 막힌 것도 없고 다만 앞이 남양은 아니고 북향이에요 북향이긴 한데 사실 채광 좋을거에요 막힌게 없으니까 신발장도 크게 입고 전 다 입고 내가 봤을때 최대한 월세 다 해서 여기다 최대로 쓸 수 있다 하면은 됐다 여기다 더이상 뭐 하나 더 보긴 할거지만 이게 왔다 재생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생목록 누르시면 11개 정도의 방 영상으로 부 analys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재생목록 누르시면 10개 정도의 방역에서 무단색으로 강력을 기억하는 방법을 이뤄겠습니다